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주말 동안 전남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여수에서 1,197명, 순천에서 1,373명, 광양 674명, 고흥 209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는 전남 동부권 4개 시군에서 5,53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규모가 정점을 지나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백신을 접종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가 열린 지 10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사후 활용 문제는 지지부진합니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해양교육원에 이어서 박람회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공공개발의 모델로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이 내년 말 박람회장에 들어섭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의 특성화 전문화된 해양교육시설인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박람회 사후 활용의 첫 성과였습니다. 내년 말 개관 예정인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은 두 번째 사후 활용의 결과물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의 취지를 다잘잘 반영한 사후 활용 모델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0년 기상청과 여수시가 맺은 업무 협약에 따라 여수시가 부지를 제공했고 기상청은 시설을 건립 운영하게 됩니다. 342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대표 전시물과 상설 전시관, 360도 특수영상관, 미래기술체험관과 예보과학교육실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갖출 예정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최근 착수보고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는 30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시설 공사에 들어갑니다. 국립여수 해양기상과학관은 해양기상을 테마로 한 전국 최초의 전문 과학시설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양기상을 다루는 과학, 기술, 문화, 산업의 용화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해마다 증가하는 태풍과 해일, 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또 이 같은 시설에 이어 해수부 용역에 포함된 국제컨벤션센터 건립도 박람회장 활성화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양기상과학관 개관을 계기로 박람회 정신을 계승하고 여수 선언을 실천하는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위한 경선을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국민과 당헌을 각각 50%씩 여론조사하는 국민참여경선을 비롯해 100% 국민여론조사, 권리당원투표 100%, 시민공천배심원경선 등 4가지의 경선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역기초단체장은 국민참여경선을 광역의원은 권리당원투표로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의 30%를 청년과 여성으로 공천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 속에 전남은 청년 여성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월 27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광역과 기초의원 예비후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예비후보 전체 406명 가운데 여성은 43명으로 10%에도 이르지 못했고 40세 미만은 13명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의 최근 회의에서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인물이 없다고 하기 전에 문을 두드리는 청년과 여성을 다시 한번 봐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방의원 선거구는 아직도 획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는 중대선거구제 개편 여부에 따라 선거구 자체가 많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요. 깜깜이 선거로 갈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증가로 이번 지방선거부터 군의원 자리 하나가 늘어나는 무항군. 당초 2개 기초의원 선거구가 3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가 변수입니다. 2인 선거구도 있는 만큼 3인 이상 선거구로 조정하려면 원점에서부터 다시 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마 예정자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을 들였던 선거구가 일부라도 조정되면 당락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거 획정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진들은 물론이고 기존 정치인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빨리 선거구 획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전남 79개 기초의원 선거구 가운데 37개의 선거구가 2인 선거구. 3인 이상으로 하한선을 정하면 이들 2인 선거구를 쪼개고 합쳐야 합니다. 민주당이 대선 때 정치개혁 화제로 내세운 다당제 구도를 위해서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필요해 보입니다. 거대 정당이 독식해온 기초의회 문턱을 소수 정당과 정치의 신인에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 호남은 국민의힘이 영남에서는 민주당이 기초의회에 진출하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그러나 선거를 불과 두 달에 앞둔 시점에 선거구도 획정하지 못하면서 기초의원 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전남동부고는 오늘 맑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기온은 평면보다 높아 포근했습니다. 내일도 전남동부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여수 5에서 12도, 순천 3에서 14도, 광양 4에서 14도, 고흥 2에서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3에서 15도, 목포는 3에서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대체로 막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미터 먼바다에서 1에서 4미터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비 소식 있고요.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여수시가 올해는 4월 2일부터 스토리텔링 체험관광을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이순신 숨결 따라라는 이름으로 스토리텔링 체험관광 상품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이순신 장군의 역사 문화유적을 산책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해보는 관광객 참여형 상품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체험으로는 난중일기 서책 만들기와 잔공복 입어보기, 국악버스킹 등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20명 한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올해는 4월부터 식당과 카페 등 매장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합니다. 순천시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플라스틱 컵을 비롯해 일회용 수저와 포크, 나이프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순천시 오천동과 연양동, 풍덕동, 더감동 일대에 발생한 정전사고로 천여 가구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